안녕하세요. 키드타임스 피플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모나리사를 그린 유명한 화가이자 예술가이자 과학자이시죠. 자, 제목은 단순히 됐네요. 자, 모나리사를 그린 사람은 누구였나요? 자, 다름 아닌 이런 의미죠. 그 누구도 아닌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습니다. 자,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.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요, 조각가요, 그리고 발명가였죠. 자, 플로렌스로 10대 때 이주를 해서요. 그 유명한 안드레아 데 벨로로치로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. More than a decade later, 10년 정도가 더 지나서 He moved to Milan to gain more knowledge and develop his career. 자, 그리고 나서 밀라노로, 밀라노로 이주를 해서요. Gain more knowledge and develop his career. 자신의 커리어를 더 개발하고, 더 발전시키고,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. 밀라노자, 영어로 우리가 밀란이라고 하는데요. Besides his well-known paintings, like the last supper, he also brainstormed ideas for the airplane, tank and the helicopter. 자,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완전히 그 올환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 너무 유명하죠. 모날리사도 그렇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이런 유명한 그림들 외에도, 그걸 빼고서라도 그는 비행기랄지, 탱크랄지, 헬리콥터랄지 현대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카멘한 이러한 유명한 발명품들의 그 처음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것이죠. 자,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? 크로스워드 퍼즐 네 개의 단어를 풀어보겠습니다. Number one, an artist who paints pictures. Easy, right? Painter, 화가가 되겠네요. Very well-known, 정말 잘 알려진 유명한이라는 거죠. Famous in English. Number three, to get more of. 무엇, 무엇을 더 얻다. 무엇을 얻다. 개인이라는 표현을 쓰죠. To grow or change over a period of time.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. 우리가 발전하다, 개발하다, develop 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. Okay, that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week. Bye-bye. Bye. Bye. Bye.